냉정하게 말하면 아이들은 성적 파트너가 없잖아요. 네? 3학년 반에 5동 명이 되어서 99% 다 본 것 같아요. 야동 안보기 챌린지 그런 것 같고 키움만 잘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랜선으로 질문하셨는데 남자친구와 단둘이 약간 물난 성경험을 하는 나이가 그거 13.6세라고요? 성인이 돼서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가 될 것 같다. 이런 얘기를 본인이 했어요. 동영상 없이 자유행위를 하는 거를 그거는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.